리콜 김다울. 올해 나이 17. 한국에선 잘나가는 표실모델이다. 뉴욕에 처음 진출하는 다우리. 오늘 캐스팅 가야 될 곳이에요. 다우리는 항상 자신감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. 내가 볼게. 응. 차차원 세계? 이번에도 작은 뉴욕을 접수하러 왔다는 걸 하나. 여하튼 거칠게 없는 당첨 순서를 봐.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시리즈인데요. 자학 시리즈예요. 포크로 찝어놓고 물고기 막 쑤셔 박아놓고 되게 그로테스크한 거 좋아해요. 영화. 음악. 기니피그. 그리고 잡동산이요. 2006년 올해 신인모델상 받았어요. 너무 좋았어요. 길 가는데요. 포토그래퍼가. 너 모델할래? 이래가지고요. 찍게 된 게 이거예요. 저 뉴욕 가요. 가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 하고 많이 사람들이 기대를 막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걱정 많았는데요. 이제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마음 편안히 가지니까 되게 신나요. 뉴욕 가요. 간단해 간단해. 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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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감사합니다.